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충북대학교 의대와 병원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면허 정지와 유급 등 피해를 받을 경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특히 학생 수가 너무 급격히 늘면 제대로 된 강의도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의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인 인체 해부를 배우는 곳으로 철제 실습대 10개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50명 안팎의 한학년 학생들이 6명씩 조를 이뤄 실습을 진행하는데 정원이 4, 5배 늘게 되면 최대 30명이 시신 하나로 실습해야 합니다. 주사나 봉합 같은 임상실습 기자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카데바의 숫자도 제한이 돼 있고요. 카데바에 손을 댈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다른 학생들 실습하는 거를 관찰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제대로 된 의사 양성도 쉽지 않다며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집단 사직에 동참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의대 교수 234명 가운데 조사에 응한 188명 중 82%인 15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시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대로 정했는데, 당장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유급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 초순이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는 등 교수들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을 만류하면서도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출구 없는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모레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